여기는 지상층 보시다시피 불을 키지 않아도 채광은 좋은 보시다시피 방은 작은 보시다시피 그런 원룸입니다 이 작은 방에 평수를 미리 재봤는데 한 2.5평 되더라구요 이렇게가 거의 3m 3m 그랬던 것 같아요 2.5평보다 조금 더 큽니다 거의 잠만 자는 분들 위치는 신대방역에서 난곡사거리를 지나야 돼요 신대방역에서 집까지는 네이버로 쳐보니까 900m 정도 나와요 900m가 나오는데 문제는 난곡사거리 남부순환도 도로가 좀 커서 횡단보도 신호가 잘 되면 10분이면 될 것 같은데 신호가 한 번 걸리면 한 12분 정도 그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이 너무 작죠 근데 근데 대신에 가격이 500에 25만원 이에요 500에 25만원 관리비는 5만원입니다 그럼 500에 30입니다 반지하면 좀 별로지만 관리비 포함해서 500에 30으로 일단 지상층이에요 일단 채광 좋은 지상층 고시원 보다는 낫지 않을까 항상 제가 이 가격대 방들을 보면은 항상 고시원하고 비교를 합니다 당연히 일반 원룸보다는 많이 작기 때문에 그래도 신발장은 신발장은 그래도 신발은 한 카드 두 개씩 해서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상에다 이런 걸 좀 빼면 빼고 써야 되나 갖고 써야 되나 아무튼 짐이 여기는 거의 진짜 잠만 자는 그런 분들한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누우면 제가 여기서 방이 워낙 작으니까 1m 76까지 누울 수 있습니다 내 키가 1m 76이다 이렇게 누울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책상을 빼겠다 이 책상을 빼겠다 하면 2m 30까지 그리고 서장훈씨 까지 농구선수 까지는 이렇게 누울 수 있습니다 누울 수는 대신에 옷장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짐이 지금 내가 고시원 산다 근데 보증금 500이 된다 보증금은 그 이하로도 500 이하로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방이 작아서 자세하게 찍을 것도 없네요 근데 그래도 가격이 싸니까 가스레인지 있고 세탁기 있고 에어컨 있고 냉장고 있고 옵션 다 있습니다 불 켜지 않아도 채광은 좋고 그래서 고시원보다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만 해 봅니다 이제 화장실도 다시 한번 보고 TV가 숨어 있었네요 TV가 숨어 있었네요 관리비 5만원에는 인터넷이랑 TV 유선이랑 수도세까지 포함이고 전기 가스만 따르라고 하니까요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옷장도 한번 열어볼까요 일단 볼 게 없으니까 이런 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옷장은 일반 옷장입니다 옷걸이는 서비스로 옷걸이는 7개를 주네요 일단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verse 13 절 절 절 절 절